3코 카드 한 장식 3블리트 소주 3블리트면 루트도 많이 강제되네 3블리트 부가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병아리? 아, 병아리 안 넣었구나. 병상은 좀 그렇잖아. 각 재고 써야지. 아, 병아리 안 넣었구나. 아, 병아리 안 넣었구나. 손절. 보스 뭘로 잡지? 아, 병아리 안 넣었구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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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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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격 강화하려고 저 고생했나. 존엄... 업적자카는 텅스텐마크 돌려차기 돌려차기라도 쏴야되나 싶을 정도로 딜카드가 없다 행꽃 고구마 컷 돌려차기 진짜 쓸까 뚱땡이짓기 병번개 아 왜 먹어 또 부복 부복이 중요한게 아니야 드로버가 더 있어야 돼 병갈김 없었어도 근데 계속 계속 나오지 않았나 첫 턴에 계속 나왔던거같은 나이가 조금 상태 안좋아보이는데 일단 명치 달리고 교훈 가져가겠네 몽둥이랑 교훈은 가져가도 되는데 몽둥이는 좀 교훈각을 보자 예 아니 타격 전지 전지영상 전지영채화 전지추월 전지 몽둥이집 룬 괴라미드 룸피영채화 알만하지 않을까 교훈도 있고 오메가 오메가 6코스트 전지교훈 두개 해가지고 둘다 강화해도 괜찮았겠다 아직까지 도대체 아니 타격 강화해도 6코스트 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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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영체화 8톤 6코스트 잭 6코스트 잭 이동국은 명성할 필요가 없네 어떻게 구독결수가 10% 까만수달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뭐 타격만 강화돼 자꾸 222골드를 획득합니다 상점 앞에서 어 강섬 2개 논리강섬 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 전지나 복수하자 어쩐지 포션이 없다 했더니 소주였네 소주였네 소주 생각해도 포션이 거의 안나왔던거 같은데 여덟개 나왔나 여덟개 나왔나서? 그렇게 많이 나왔나? 다마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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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떴으면 기도 두번만 해도 강림할 수 있겠다 포션 보통 저만큼 뜨면은 음 아마도 일반적인 경우? 일텐데 교훈각을 볼 것이다 깡깡깡 분화 드디어 강호했네 탄식 힘이 거의 필요없는 덱이라 민첩도 뭐 0채왔으면 필요없지 이게 뭔 덱이야 이게 요거를 교훈교훈각을 봤어야인데 도전 실패 기대도 안했어 알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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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장 알파 알파 등장 알파 전질 전질 베타베타 오메가는 직접 쓴다 böyle 산양 요거 GIS 이미 역시 알파 강력하다 옴 옴 100 150 아잇 과도자색 오메가 나천사람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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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웅 으 으 와도자한테 교훈보는 왓처댁 오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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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야 잘못두르 에임 이슈 이번판 에임 이슈가 너무 많다 오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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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 백 백 백 백 어리석은 어리석은 오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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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에 those consume speed infinite buttons 전 maal